이형석 국회의원이 17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26일부터 시작되는 백신 접종을 앞두고 혼잡도를 줄이기 위해서 지자체 특별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국토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광주시는 700명 이상의 접종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기관의 비중이 38%로 전국에서 혼잡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이 의원은 백신 접종 시 혼잡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과 지역별 특별 재정 지원으로 순조로운 접종이 이루어지도록 맞춤형 대응책을 강구할 것을 행정안전부에 주문했습니다.